어이구 안녕하십니까 어이구 김사장 오늘 이렇게 책으로 많이 나왔는데 짜장면 사는거야? 짜장면 가지고 되겠어요? 어 글쎄 말이야 뭐 커피사고 짜장면 사고 노래방 쏘고 뭐 다 되어있는데 가야지 짜장면으로 가야 아 너무 많아서 안돼 4명이나 저녁에 미팅이 있는데 잘 됐네 어 너무 많아서 안돼 아니 이건 좀 뭐 아 내가 지금 이거 취재괜찮아지 유튜버로 나도 오늘은 내가 유튜브를 하겠어 아 이거 나 찍는거야?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거야? 이게 이렇게 돌려야 되는거지? 어이 이거 나도 좀 해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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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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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 자, 던킨으로 오세요. 던킨으로 오세요. 어, 바로요. 자, 전부장님, 난 이체 타고 와요. 오케이.